어머니가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다 실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이 이렇게 다양한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 만들어가는 모양은 얼마나 다양할까 나의 이 가난한 상상력으론 떠올릴 수 없는 곳으로 저기 멀리 from ours to ours 꼭 같이 가줄래 그 곳이 어디든 오랜 외로움 그 반대말을 찾아서 어떤 실수로 이토록 우리는 함께 읽어 세상에게서 도망쳐 run on 나와 저 끝까지 가줘 my lover 아픈 별말일까 길 잃은 우리 둘 부서지도록 나를 꼽아 놔 더 사랑이 내게 입맞춰 lover 우리 둘은 좋은 시절까지 함께 할 테니까 우리한테도 그 좋은 시절이 오겠어 뭘까요? 우리 둘한테도 그런 날이 꼭 오게 할 거야 걱정하시오 결국 그럼에도 결국 그럼에도 어째서 우리는 서로 읽어 자신의 이토록 이토록 우리의 이토록 이토록이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이토록이 우리의 이토록이 유연하듯 떠오른 그날 그 밤처럼 나와 함께 겁없이 점을 안 줄래 산산히 나를 도망쳐 위널 나와 슬퍼지고 싶어 my lover 되도록 오래 살아남을 셈이거든 절대로는 소리 없이 죽어주지 않는 거야 위려 내게서도 맞춰 run on 나와 저 끝까지가 좀 말해볼 일부러 나란 이길은 우리 두 사람 부서지도록 나를 꼭 안아 꼭 사랑이 내게 in my true lover love is your love is your l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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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 your love is your love is ... 아멘